힐링영어 범우쌤 문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부터 15초 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해보세요 시작 5초 남았어요 땡 자 미술실 부분이 업법상 적절합니까? 적절하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고쳐야 되냐고요? 제가 지금부터 정말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가르쳐 드려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해석 한번 해볼까요? 자 그는 처음에는 투건 떠맡았다 이거야 뭘? 어려운 업무를 떠맡았어요 무슨 어려운 업무? 트레이딩 크로닉 페인 페이션트 만성통증 환자를 치료한다라는 어려운 업무를 떠맡았다 여기까지 한 문장입니다 맞죠? 그들 중 다수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어요? 당연히 만성통증 환자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 환자들 중 다수는 had not responded well 잘 반응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어디에? 전통적인 통증관리 요법에요 그러면 그들 중 다수는 전통적인 통증관리 요법에는 잘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man of them부터 여기까지 또 다른 한 문장 아닙니까? 정리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한 한 문장 그는 만성통증 환자를 치료한다라는 어려운 업무를 떠맡았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완벽한 한 문장 그들 중 다수는 전통적인 통증관리 요법에 잘 반응하지 않았다 지금 완벽한 두 문장이 이렇게 중간에 콤마만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? 절대 그럴 수 없죠 문장 두 개를 연결하려면 콤마 말고 접속사가 있어야지 그쵸? end 같은 거 있잖아 따라서 이것을 올바르게 고치려면 첫 번째 여기다가 end과 같은 접속사를 쓴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? 그는 만성통증 환자를 치료한다라는 어려운 업무를 떠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다수는 전통적인 통증관리법에는 반응하지 않았었어요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아니면 두 번째 자 요 대명사 댐과 접속사 end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무슨 대명사? 관계 대명사로 써서 바꿔 쓸 수 있어요 따라서 man of them을 자 앞에 나와있는 사람을 수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죠 whom으로 바꿔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들 중 다수는 전통통증관리요법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딱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3분 미만 캐스트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 유익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